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폐암이죠. 폐암하면 흡연하는 남성분들만 생각하시는데요. 여성의 사망률 1위도 폐암이 원인이에요. 여성 폐암 환자분들의 88% 정도가 비흡연자입니다. 전체 흡연율은 감소하는 추세라서 남성의 폐암 발생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인 반면에 여성의 폐암 발병률은 오히려 높아주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폐세포들은 매일 숨 쉬면서 공기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공기 안에 있는 독소 물질들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겪죠. 그래서 폐암의 직접적 원인은 공기에 있는 발암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선 공기 중 발암물질 3가지 알아보죠. 조리 흡은 고온으로 기름을 가열할 때 생기는 독성 물질이에요. 기름으로 볶을 때 온도를 너무 빨리 올리면 연기가 생기잖아요. 이런 연기에는 아세트알데히드나 벤젠, 포름알데히드 같은 1급 발암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조리 흡을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요리용 기름은 엑스트라버진 아보카도유를 사용하세요. 아보카도유는 발화점, 즉 타기 시작하는 온도가 높습니다. 쉽게 타지 않아서 다른 기름보단 유독가스 발생이 적겠죠. 게다가 화학적 구조가 안정적이라 트랜스 지방으로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리 자체도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리하시면서 환기를 잘 시켜야죠. 요리하실 때 조리용 레인지 위에 주방 후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켜시고요.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를 잘 시켜줘야 합니다. 주방 환경상 환기가 어렵다면 공기청정기를 주방에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튀김 요리할 때는 마스크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때 덴탈마스크보다는 KF94 이상을 쓰셔야 조리 흠을 막을 수 있어요. 한국은 대기오염이 후진국 수준으로 심각한 유일한 선진국이죠. 대기오염 물질은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이 있는데요.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초미세먼지입니다. 황사나 미세먼지는 입자가 커서 코나 입안의 점막, 그리고 상부 기관지까지는 도달할 수 있고 폐세포까지는 도달이 어려워요. 그래서 황사나 미세먼지는 기침, 가래, 기관지염을 유발할 수는 있어도 폐암의 직접적 원인이 되긴 어렵습니다. 입자가 훨씬 작은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점막이나 기관지의 필터를 쉽게 통과해서 폐세포는 물러오는 거냐와 폐를 넘어 혈액 안으로 들어가서 뇌 안으로도 직접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폐암은 물론 뇌졸중이나 치매 같은 다른 질환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보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평방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수치가 10 상승할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도는 8에서 15%가량 상승한다고 하죠. 초미세먼지를 최대한 피하려면 날씨에서 내가 사는 동네의 현재 대기오염 수준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염 수치를 볼 때 초미세먼지보다는 미세먼지 수치가 먼저 뜨기 때문에 미세먼지 수치만 보고 대기오염 정도를 파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하지만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 수치가 훨씬 중요합니다.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은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보다는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로 환기하시고요. 외출을 하셔야 한다면 초미세먼지까지 걸을 수 있는 KF94 마스크를 하셔야 합니다. 일하는 환경에 따라서 유동물질을 자주 접하게 되는 조건들도 있죠. 지하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하는 지면 위와 달리 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작업 중 생기는 여러가지 분진이나 독소에 노출되기가 쉬워요. 작업 중에 생기는 독소보다 더 위험한 게 있는데요. 바로 방사선 물질인 라돈 가스입니다.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에 있던 우라늄이 자연적으로 붕괴하면서 나오게 되는 천연 방사선 물질인데요. 가스 형태의 방사선 물질로 지하에 있는 틈으로 스며들기 쉽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지상층에 비해서 지하에서는 라돈 수치가 최소 2배에서 10배 이상 높게 측정되죠. 라돈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될 것이 폐암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원인 중에서 1위는 흡연이고요. 2위가 라돈 가스거든요. 특히 오래된 건물들 있죠. 오래된 건물은 기둥이나 벽면 여기저기 균열이 많이 가 있습니다. 토양이나 암석에서 발생한 라돈 가스가 이런 틈을 타고 쉽게 지하 실내로 유입될 수 있죠. 라돈 가스도 다른 독소와 마찬가지로 환기를 잘 시켜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작업장이라면 정기적으로 라돈 수치를 점검하셔야 해요. 라돈 측정기는 주민센터에서도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곳이 지하라면 꼭 한 번 정도는 점검해보세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성면이나 건축 자재의 분진을 주의하시고요. 미용실, 네일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염색약이나 헤어스프레이, 매니큐어 같은 화학제품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환기에 신경 쓰시고 마스크 착용을 권장드립니다. 농업 쪽에 계시는 분들은 살충제나 제초제 등에 노출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는 덥더라도 마스크 꼭 끼셔야 합니다. 폐암 유발 물질을 해독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차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약제들도 성질이 다른 만큼 내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맥문동 차이입니다. 맥문동은 폐와 심장의 진액을 보충해줘서 폐나 호흡기가 건조한 것을 개선합니다. 양예학적으로는 스피카토 사이드 A라는 성분이 폐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폐가 건조하신 분들은 가래가 없는 마른 기침을 한 지 오래되시고 낮에는 괜찮다가 저녁이나 밤부터 기침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입 안이나 피부, 모발 등이 건조해서 겨울이면 여기저기 각질이 잘 생기죠. 또 심장의 혈도 건조하신 분들이 많아서 불면증이나 불안감, 가슴 두근거림을 자주 느끼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다만 성질이 찬 편이라 소화기가 약하고 몸이 차가운 분들이 드시면 설사나 복통,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어요. 부작용을 피하시려면 맥문동 안에 있는 심지를 뺀 거심 맥문동이 좋고요. 볶은 분말 가루로 하루 2에서 4g 정도를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큰 부작용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더덕입니다. 폐의 진액을 보충하는 맥문동과 다르게 더덕은 폐의 기운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폐의 기운이 떨어진 분들은 조금만 말을 하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을 헐떡거리고 힘들어하시죠. 그리고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항상 무기력하고 지쳐있는 분들이 많고요. 피부색이 좀 하얀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폐의 기운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사포닌 함량이 많은 더덕이 폐의 독수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덕 분말을 하루 4에서 8g 정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현재 내 상태가 폐의 진액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폐의 기운이 부족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 두 가지를 1대1로 섞어서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여성들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조리 흉, 초미세먼지, 지하실 라돈가스나 작업 중 독소 이 세 가지 주의하시고요. 요리기름은 아보카도유 쓰시고 환기 잘 시키고 마스크 쓰시고요. 폐의 진액이 부족하면 맹문동차 폐의 기운이 부족하면 더덕차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